우리를 창조하신 주님,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. 세상에 세상에 창조하시며 사랑을 만드시며 포기의 신이 좋아할 거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 나라 그 어떤 나를 모아 하나님 가장 흥분이 날 만드시며 세상에 창조하시며 사랑을 만드시며 포기의 신이 좋아할 거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 나라 그 어떤 나를 모아 하나님 가장 흥분이 날 만드시며 다시 한번 세상에 세상에 창조하시며 사랑을 만드시며 포기의 신이 하나님 가장 흥분이 날 만드시며 그 어떤 세상 보다 그 어떤 세상 보다 그 어떤 나를 모아 하나님 가장 흥분이 날 만드시며 그 어떤 세상 보다 그 어떤 세상 보다 그 어떤 나를 모아 하나님 가장 흥분이 날 만드시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?